나가도 이기겠다 와우 아카리의 카이산 누리기 성공네 뱀 써나 해볼까? 팀 좀 켜볼까요? 엠파이어 서바이벌 한국어 치면 나오나? 안나오 엠파이어 서바이벌 간돈 3,300원 엘들링 하나면 뱀파이어 서바이벌 20개를 할 수가 있는데? 아니 이런 일이...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만 보자 그쵸? 이런 카사딘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아이 미안합니다 죄송 미안하면 됐다 그쵸? 예측 한번 해볼까요? 15분 버틸 수 있을까요? 네 아니요 근데 뭐 이정도는 이런 류의 게임 잘합니다 스타트 혹시 이거 공격이 무슨 키인가요? 공격이 뭐임? 어? 100 옵션 한글 있나? 아 오 이거 진짜 갓겜이네 안토니오 벨파에제 이거겠죠? 아 오케이 오케이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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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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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 으 으 으 으 으 선생님의 전적 색깔은 정치색과 관련이 있나요? 진짜 모름 네 네 보고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사됩니다 어 방금으로 가자 도망가 이거는 뭔가요? 어 어 뭐야 뭐 뭐 아님 왜 이렇게 많죠? 몹비를 왜 이렇게 많음? 아직 2분인데 자 동글게 동글게 딱 들어갑니다 정치 몰지 몰래 딱 먹어주고 자 하 오케이 다 찬께 증가 이게 낫겠죠? 정치다 아 오케이 돌뻔 오케이 정치 먹어줍니다 오? 오? 아 체력회복 뭐 이런거 있었던거 같은데? 이런거 아닌가? 오? 네 통닭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쵸? 정신 딱 먹어주고 히로 가자 그쵸? 먹기가 좀 좋은 것 같아 어... 기도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? 아닌가? 기도문은 왜 없죠? 나왔어 되게 쓸모없어 대박 진짜 쓸모없어 어? 보물 발견 벌써 기분이 좋죠? 뭐야? 호잉 기도문 한개 투사체 등가 아우렐리언 소리 아...오케이 어? 그거 뭐야? 이거 오독카 이거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뚫려 안 뚫려 그냥 도망가 기본피해 20점인가? 이걸로 가자 13번 유령넛실 때 돌아가시겠네요 아니 그런게 있어요? 아니 그런게 있으면 15분은 뭐 안되는거 아님? 일단 뭐 도전해보겠습니다 전부 이런거 잘하니까 옛날 컴퓨터실에서 했던 게임 느낌이죠? 이런 게임도 잘합니다 옛날 그 야구꾸러기 게임 전문이기 때문에 아이고 왜이렇게 많아졌어? 이 친구들 잠깐만 박쥐가 좀 많은데요? 잠깐만 이 친구들 왜이렇게 많은? 일단 도망가자 이 친구 내가 잡을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? 오오오 오케이 카이팅 와 카이팅 몇번 했는데도 안줬는데요? 그건 또 뭐야 일단 도망가자 옷잡아 옷잡아 이거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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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잉? 벚꽃 쬐자 오 뭔가 성공한거 같기도 하고 어 아닌 말고 네 투사체 속도 30% 증가 범위 20% 증가 오케이 좋은 야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못잡아 못잡아 안돼 안돼 이건 누가 봐도 못잡아요 사마귀 대왕은 못잡아 못잡아 이건 처음하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 잡는게 아니라는 거를 뭐야 이거는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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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낫다리 여기 뚫고 아 오케이 아래로 가서 이쪽 길 뚫고 살짝 위로 가서 이쪽 길 뚫어주고 오케이 왼쪽으로 쭉 가요 그냥 사마귀 나왔어요 힐낫다리 두고독하 길 뚫어서 가 그냥 난 투사체가 있어 망했다 오케이 살짝살짝 뚫으면서 대학선으로 됐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기도문이 나아 내가 보기엔 지금은 기도문이야 왜냐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오케이 잘 뚫고 가는 중 오케이 체력 회복 춥니다 오케이 미세한 컨트롤로 마구마구 뚫어버리기 오케이 어? 뭔가 또 화려한데요? 그런거 없이 그냥 기도문 사체한게 증가 와 이거 안죽는거봐 이제 큰일났따리 너무 센데요? 이 친구들 근데 15번은 뭐 되지 않을까? 3번밖에 안 남았는데요? 와 이거 왜이렇게 세 그렇게 안녹음 이 갈색은 안잡고 가야겠다 이 투명한 애들을 잡으면서 가자 그쵸? 이 흰색이랑 애들은 원품이거든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마스터의 컨트롤 실력이거든요 이건 어디로 가지? 잠깐만 안 돼 오케이 아래로 뚫어 뚫어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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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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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밀지 말아보새 잠깐만요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화염구덩이 생성 뭔지 일단 서브이기나 하자 오케이 좋아요 살짝 노빙으로 스피해주고 이건 어디로 가죠? 일단 이리로 봐 저거 어떻게 먹어요 못먹은 도망가 그냥 못먹어 못먹어 일단 도망가자 일단 1분 나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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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따리 망했따리 이거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인생 실패 실패 와 이게 4대 96이라고요?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였어? 아 이거 성공할 뻔했는데 아깝다 그쵸? 파업 아무것도 안하고 이걸로 15분 다시 해볼까요? 이걸로 15분 다시 해보자 그쵸? 감 잡으셨나요? 아 그럼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사실 감 잡은 거 뭐 없음 그냥 기도하세 옆에 걸었으면 십자그라고 할까? 이건 뭐죠? 뭐야 아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반대로 보내자 그쵸? 아 오케이 이거 딱 먹어줘고 옛날에 그 본 플레이어에서 히든 게임 닷지라고 아시나요? 닷지가 맞나? 그 게임 되게 고수였거든요 얘네를 컴퓨터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임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잡아서 나 보물상자를 좀 먹고 싶은데? 어 나왔다 지금 못 먹을 듯함 잠깐 도망갔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오자 아래도 도는 게 나을 듯함 이쪽으로 슥 돌아서 이거 설마 길 막히나요? 아 인생 좀비들은 그냥 뚫고 오는데요? 어 브람리 하잖아 으이치 가보자 가보자 어? 밤과 불꽃 체감? 아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파이원드 어마 이거 도망가야 된다 뒤지 버려 그냥 커맨드 띄워 못 쓸 수가 없다 커맨드 안 띄웠다가는 터지겠다 이거 바로 커맨드 띄우고 도망가줍니다 훗날에 다시 오자 오 뭐야 볼 뻔 오 십자가다 이거 한번 쓸까요? 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동물참자 어? 오케이 당검 됩니다 벚꽃 쬐자 왼쪽으로 도망가야 되나? 나 지금 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어? 3개다 3개 굿 왔다리 왔다리 어? 파이워드 2개 도끼 하나 굉장히 좋죠 이런 거 굿 이거 한번 잡아볼까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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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단단한 거 봐 미쳤다리 포가 쓴 거? 안 죽음 안 죽음 이거 뭐야 히든 보스 오 오 오케이 길을 뚫어요 그냥 당검이 있으니까 원콥나서 다행이다 그쵸? 길을 뚫어서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와 한개 파이워드 뭐 나쁘지 않죠? 네 그냥 강황 뭐 말하네요 잠깐만 이거 아래로 가야 돼 그나마 없는데 위에 너무 많다 맞던게도 다시 돌아가서 겸절 좀 먹어볼까요? 나고 생각하는 건 너무 욕심이었을까?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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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인생 잠깐만 파이워드로 가자 무빙 무빙 다 피해 다 피해 그냥 다 피하면 된다 오케이 오? 이건 뭐임? 이 틈에 그 뭔가 해야 되는데? 뭔가 못하는 것 같은데 나? 잠깐만 길이라도 뚫자 아 인생 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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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퐁당 퐁당은 어딨나요? 퐁당 왜 안보이지? 어 잠깐만 진짜 대위기 이거 퐁당 설마 아 인생 아 아 실패 실패 아 근데 뭔가 저 이거 레벨업하면 좀 쉬워질 것 같아서 이걸로 15분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. 뭐 15분 딱 넘으면 그때 레벨업하자. 다시 다시 15분 도전 식 아 분명히 있음 아 왜 이렇게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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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an 으 으